오늘도 끌 수 있거든 목요일마다 남산 뛰는데 남산 뛰러 왔습니다 오늘 몸이 너무 무겁네 아라미 이놈 우진이 요새 가끔 목요일 오는데 같이 뛰려구요 오늘 사람 왜이렇게 많아 그러세요? 저기는 투타임즈 하이 오늘은 24년 7월 12일 목요일입니다 혹시 나 따라하는 건가? 핸드사인 한번 해주시구요 핸드사인 하나 둘 셋 셋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 남산 어필 올라갑니다 1.2km 계속 어필이에요 보통 한 1분에서 9분 사이 퍼지면 한 10분 형 한 바퀴 뛰어야 될 같은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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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두 바퀴야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전산 올라왔어요 갑시다 9분 3초 바로 다운힐 2km 정도 돼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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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 괜찮지? 힘들어? 오늘 3번 걸었어요 너무 무리말고 토요일날 또 뛴다며 나도 조절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 다운힐도 은근히 많이 털리거든 맞아 맞아 잘 가고 또 봐 파이팅 파이팅 반에 럭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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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북측 순활로 갑니다 팔자 파이팅 파이팅 피고ים 파이팅 야 엄청 빨라주셨는데 파이팅 오늘 두 바퀴 갑니까 두 바퀴 갑니다 파이팅 또 갈게요 하핳 벅찍스는 눈물들 죽을먹 16분 06초 16분 06초 북측순환은 없겠죠 두번째 바퀴 오르마 오픈 두번째 바퀴 고비 넘겼다 9분 45초 다운 일 갑니다 8분 18초 마지막 북측순환로 갑니다 10분 30초 30초 북측순환로 마지막까지 전력 20초 2분 30초 1분 30초 4분 30초 5분 30초 5분 30초 왜 이렇게 가득 빨라! 아 너무 이놈아 스토바이크 갈려 와 미쳤다 미쳤다 와 미쳤다 러너스 하이 오우 잘했어 잘했어 야! 도티비아이정 그러면 잘못했어 아 와 야 된다 오우 대박 대박 됩니다 와 아구야 와 대박 대박 엄청 잘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고생합니다 와 5분 19초 페이스 나왔네 어 뭐야? 이거 안 녹았어 안 녹았어 이것도 괜찮아 어 이것도 괜찮아 어 저 나 옷 봉장 나 옷 봉장 나 있다 어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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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옷 봉장 응 좋아 야 야 야 형 잘 꼈어 한 바퀴 사십시오 진짜 맞죠? 진짜 맞죠? 어필이 좀 좋은 거 맞아요 어필이 어필에서 숨겨버려놓고 다운을 쳐 아 아 진짜요? 어필이 아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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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뇌 야 곧 뇌 야 마셔야 될 거 같은데 셀츠는 정해져 있었군 자 처음부터 서로 내가 찍을게 하나 둘 셋 서로 보면서 웃으세요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잘 안맞았어 좋아 나 왜 안 시원해? 날이 뜨끈하잖아 프레쉬 있으니까 엄청 밝게 나와 프레쉬도 엄청 가볍네 아 요렇게 찍어야지 그거구나 어 아닌가? 이게 다 세로로 나오는 거 같지? 맨 처음에 세로로 찍힌 세로로 얘를 얘가 없어도 얘로만 찍을 수가 있어 어 근데 진짜 가볍다 네 우리 띵띵이 선생님 저희 만나서 나름 먹어요 평소에 안 먹는 거 근데 그 몇 가닥만 먹는 거야 그렇게? 아니 난 처음에 뜨거우니까 평소에 많이 먹어 이렇게 찍잖아 먹방 다 그래? 아 근데 설이 꼈다 김 꼈어 음 자 진정한 먹방 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안자네 뭘 먹방이야 여기는 술방 짠 이런 거 많이 찍잖아 짠 어우 진짜 이거 좀 너무 오랜만에 마신다 야 나도 진짜 오랜만이야 오우 나 흰색 좋아하잖아 그래? 깔끔하네 원래 우리는 이제 완전 새것처럼 우와 근데 진짜 새거다 잠깐만 이거 진짜 새거다 아 흰색 예쁘다 이렇게 붙이면 오오 CCTV네 아 이거 되게 어 여긴 생명사 안 불러 아 그치 이거지? 바꾼 거지? 이거 바꾼 거지? 이거 바꾼거지? 이거 안 나와 너는 대신 어 나왔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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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당한 남자 오오 짠 저기 어디까지 올려? 아 이거 이거 아니고 남친 이거 다녀 아 내려놔면은 내려놔 아 아 아니 지금 풀 한 덩만 넣어 먹고 있는 거 아 영상이야? 응 우리 나오는 거야 구럽도의 추억 다 이거 먹어야지 아삭이 먹어야지 구럽도 뒷불이 지금 하고 있네 몇 년 걸렸네 이게 4년 4년? 4년 반대치 와 가야지 구럽도 가야지 우리 또 갇혀야지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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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